지현이 집에 왔어요 지현이 집에 왔어요 엄마 엄마 왜 엄마 하다가 카메라 보니까 안해줘 아빠한테 갈거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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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러 엄마 이거 뭐에요 이거 챙겨주는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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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이 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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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마사지 日常Bar 體 candle 슬라인 아.. 줄께. 줄께. 빨리 줄께 맘마 ㅋㅋ 부드러운거야 아직 안 들어오는 중 웃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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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어묵 으아 남집사용 라면 남집사용 라면 왜 짜증났어 지 JB! 엄마가 밥 줄 건데 밥먹자 먹어볼까? 하나 그러면 입에 넣어줄게 괜찮아? 하나 더 먹어볼까? 이렇게 먹으니까 먹네 지한이가 하나 잡고 먹어봐 지한이가 처음으로 먹어볼까? 오 잘 먹네 잘 먹는다 지한이 엄마 그럼 지한이가 하나 가져가 봐 하나만 가져가 두 개 넣고 싶었어? 어이구 지한이 스스로 잘 먹네 수업을 참여할 수 있어요 엄마가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모습은 눈이랑 귀로 함께하는 거 이거 이렇게 숨이 안이 불쌍이 없어 저 펜쳐 양속해 아 진짜 뭐 그런지 지금 비입자 마지막 세 번째는 두들려요 두들려요 짠짠짠짠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음악에 맞춰서 연주를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손에 같이 잡고 해봅시다. 새롭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슬퍼스로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고생해요! 고생해요! 맛있어? 잘 먹네. 지한이 엄청 잘 먹는다. 지한이 혼자 먹고 싶었구나. 맛있어? 호박? 초록색 호박? 어디 가? 어디 가는 거야? 지한이 왔어요. 지한이 왔어요. 지한이 왔어요. 지한이 어디 있지? 지한이 왔어요. 고고고! 엄마 여기 있네. 지한이 오쌅. 닫아볼거야? 닫아주세요 안녕히가세요 우와 잘 간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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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빨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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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내려갑니다 어때? 재밌어? 아잇단해 닫다가 다니면서 뭐 많이 맞아라 들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